네 까마귀들이 지금 산딸나무 근처로 아주 집단으로 날아보고 있어요. 산딸나무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아우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찍어보려 했더니 요것들이 다 날아가네요. 아유 어떡하죠? 지금 요 산딸나무 요기에서 애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아 저기 앉아서 먹는 놈도 있어요. 지금 봅시다 요기서 지금 산딸나무 열매를 가져가서 먹고 있는 거에요. 그래 얘들아 좀 와봐라. 산딸나무를 먹을 때 이제 신호를 알 것 같아요 저는. 뭐라 뭐라 하는 그게 딸은 딸을 짓는 소리가 조금 달라요. 아 아 이래요. 아 여기 지금 요 산딸나무에 아이들이 진짜 많이 앉아있었거든요. 아유 아쉽네요. 오늘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까마귀 소리만 무성하게 들려드리네요. 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오운데 지금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보이시죠? 지금 유명산의 숲은 네 까마귀들이 까마귀들의 천국이네요. 까마귀 방앗간이에요. 이 산딸나무 열매는 아 저기 두 마리가 앉았는데 아주 다정하게 한낮을 보내고 있습니다. 풍균도 너무 예쁘네요. 아유 예뻐라 세 마리네요 세 마리 둘이 입 맞추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산딸나무의 까마귀들을 보여드렸습니다.